그리스의 대외채권단인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구제금융대가로 이행해야 하는 재정목표치를 지난해에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단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입수한 독일 재무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트로이카 실사단은 지난 11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지난해 그리스가 재정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승인된 차기 구제금융지급분 28억 유로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차기 구제금융지급분 28억 유로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